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재밌다고 해야 되나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애매한 감정으로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제목이 DC 실비에 올라오는 글인데 일본 자유가 한국 남자를 좋아해서 열등감 폭발한 똥남아인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왔거든요 제목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스시냐가 나와서 아 왔다시 한국 코징 스키 됐어요 이런 밑에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런 느낌 내용 자체는 내가 쇼츠를 다 안 봐가지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여자가 길거리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요새 거기서 코리안이 좋다 한국 자남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인터뷰 원문을 다 안 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부대적인 설명을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길거리 인터뷰 있잖아 누가 좋냐 어떤 남자가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일본 여자가 그냥 한국 사람이 좋다 한국 자남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요기에 난리가 난 거야 덧글에 덧글들이 보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요거는 좀 중국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댓글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못되게 비열하고 그녀가 세뇌 당하는 게 웃기다 이게 약간 번역돼서 온 거기 때문에 엉터리 한국어거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됐을 때 뭐 결국에는 뭐 뭐 질투하지 마라 참고로 난 한국인이 아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세뇌를 당한 거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가 세뇌를 당해가지고 미디어나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대충 보기엔 그런 맥락으로 보여 그리고 이런 미디 이런 류의 댓글들은 되게 많아 그래서 자기 나라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것은 나에게 미친 짓이다 이건 또 뭔 말이야? 자기 나라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데이트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면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또 계속 말했다 일본 여자가 좋아하는 외국인 유형은 음악과 관심사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 그렇지 음악 특히나 좀 차이가 나겠지 요새는 케이팝이 사실상 이제 뭐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케이팝을 좋아하는 여자면 아무래도 한국 자남을 좋아할 확률이 있겠지 그래서 유튜버들 같은 거 보더라도 길거리 헌팅이나 이런 거 당하려면 뭐 그 케이팝 바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실제로 그런 레파토리들을 찾아보면 내가 몇 번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여자들이 칸코쿠징 이러면서 약간 뭐 그러면서 얘기를 걸어주더라고 그래서 음악과 관심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되게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남자는 음악과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일본 여자를 좋아하고 약간 차이점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덧글이 있어 이건 내가 들은 것 중 가장 바보 같은 대답이다 당신은 이런 멍청한 영화 TV 때문에 그 문화의 남자들을 좋아하냐 그들이 배우라는 거 알지 미국인들은 같은 판타지 함정에 빠지고 있어 이 모든 로맨틱한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것도 영화 미디어라는 매체 때문에 음악말로 그렇잖아 뭐 테레비인한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보르노에 나오는 남자처럼 한국 남자를 전부 다 스윗하고 그러진 않지만 근데 그런 모습에 빠지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한국 남자들은 뭐 드라마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류의 덧글이 대부분이어서 그리고 이 샘 제드 때문에 딱 봐도 얼굴이 동남아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왔다시 와 제2드라마가 더 현실적이고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아 근데 이건 사실이야 내용이 훨씬 더 방대하고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 세상을 구성한 건 절대 다소의 평범한 사람들이고 따지고 보면 평범한 사람들 역시도 한 명 한 명의 주인공인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폭어싱 맞춰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일본에는 많아 재밌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잘 찍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 잔잔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좀 많고 일본 뭐 오리콘차트 보더라도 음악 종류가 훨씬 다양하잖아요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로맨스를 판타지하는 K-드라마 그러니까 한국은 얘가 동남아인데 예리하게 분게 맞아 한국은 오히려 로맨스를 판타지하고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잘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녀는 많은 여자들처럼 기상의 남자를 기상의 남자는 또 뭐야 약간 잘생긴 남자를 말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녀는 꽤 실망할 거다 라는 거 좋아요가 이게 제일 많았어 천 개가 넘었네 그렇지 뭐 한국 남자들이 전보다 김수연처럼 잘생긴 건 아니니까 그치 실망할 거고 그래도 되게 순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덧글이 이거였어 나는 마지막에 이거였어 웃긴 게 여기 댓글 중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저 어디서 전애들은 거짓된 정보들 그래서 아 정작 한국인들 없는데 지들끼리 한국 남자 막 욕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열등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저 모습 자체는 하나의 열등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나도 옛날에 외국 남자한테 열등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 내가 느꼈던 건 열등감이라 굉장히 분노였어 분노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20대 중반 때쯤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약간 좀 마음이 있던 여자가 있었거든 좀 관심이 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외국인 남자를 사겼단 말이야 사겼는데 뭐에 분노를 했냐면 나도 눈이 있는데 그 외국인 남자가 뭐 잘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 키도 땅딸만 하고 그냥 외국인인 애들이잖아 근데 걔랑 사귀는 거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물론 뭐 방법이 뭐 걔가 걔 이름도 기억나 걔 이름이 조셉인가 그랬어 조셉인가 요셉인가 요셉이 요셉이었다 요셉 요셉인가 그랬어 조셉은 조셉 오고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한 25살 27살 25, 27 그때쯤 아 27, 28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쯤에는 그 미국 남자 그 가량남 차량이 굉장히 많던 식이었거든 그래서 야 저게 차라리 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토르 같은 그런 북유럽같이 키 크고 막 잘생기고 이런 거면 패배를 인정하는데 진짜 못생기는데 말 그대로 그 외국인인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되게 화가 나더라고 근데 지금 하나 생각해보면 그 나중에 그 뒤로도 알겠지만 그 여자는 외국인 남자만 사귀었거든 뭐 그게 언어 공부를 위한 거였는지 영어는 여자가 그렇게 잘하는 영어가 아니었는데 언어 공부를 위해서 외국 남자를 사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양남을 만나면 자기가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여자들한테 먹히는 거거든 동남아 여자들 입장에서도 야 난 그래도 그 우리는 난 그래도 헬주손남자 만난다 이러면 약간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뭐 결국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뭐 왈가불가 얘기를 할 건 아니라면 각자의 자유의에서 만나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느꼈던 그런 감정연란감 문득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 사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봤을 때 솔직히 외국 애들이 내가 봐도 이탈리아 이런 애들 보잖아 키 크고 더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뭐 여자라도 어차피 한 번 줄 거면 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여성들은 그 상향이 쉽게 되잖아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상향이 쉽게 되는데 밑에 핫하시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라면 그건 시장의 법칙 같은 거거든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주기를 해서 밀어붙이는 게 뭐야 그 베트남으로 인한 베트남 로드가 자체가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하향 지원을 시키는 형태에 가깝단 말이야 맞지? 근데 문제는 쟤네들 입장에서는 더 하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에이시아인이라고 해도 미국에서도 그런 단어가 있어 펜시 에이시안 정글 에이시안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쪽 동남아 쪽 동북아 쪽을 나눠가지고 뭐 펜시 아시안 맞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댄디하게 생기니까 댄디하니까 키도 좀 크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같은 필리핀 사람들도 자기들을 정글 에이시안이라고 부르거든 그게 약간 다르다고 보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정글 에이시안 남자들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잖아 하향을 할 곳이 없고 그리고 호르몬의 지배는 그만큼 강력하단 말이야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잖아 그만큼 강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그 호르몬을 못 이겨가지고 뭐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동남아인들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게이들이 진짜 많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동남아 남자들은 거기 가면 또 호주 애들도 와 호주 애들한테 치이지 유럽 유럽편 애들한테 치이지 그리고 우리 그 혈주 손 애들한테 치이지 그러니까 애들아 얘네들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난 보면서도 저게 좀 짠하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저런 상황이면 뭐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나도 나도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듣거든 어마니 형 저도 키가 작고 되게 힘든 조건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같아 나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은 굉장히 값진 시간이라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야 씨 그냥 그냥 뭐 고양이 기르면서 마음빵이나 가지 마음빵 하면 마음빵 하면서 약간 그럴 것 같아 막 돈 주면서 너 날 좀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그 옛날에 왕자의 게임 보면 티리온이 그랬잖아 책냐한테 돈 주면서 나를 나를 진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이거 보면 참 난 좀 보면 동남아 이게 보면 불쌍하긴 한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주짓값은 이게 똥값이라가지고 증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난 이게 보면서도 뭔가 좀 안타깝고 좀 짠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 이게 그래서 물론 저런 애들이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그러면 뭐 좀 약간 다른 대담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런 질투라는 거는 남자의 질투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오죽하면 또 저럴까라는 뭐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였고요 여기까지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또 그걸로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